혹시 아직도 양치질만 하고 계신가요?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양치 후 구강 세정기를 사용했을 때 입속 플라그는 2.4배, 잇몸 출혈은 3.1배 더 감소했습니다. 이제 오스템의 와피캔디 구강 세정기가 여러분의 구강 관리를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. 와피캔디는 기존 휴대용 구강 세정기에 비해 수압이 30% 더 강해졌습니다. 평소 식사하신 후에는 5단계 중간 수압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치아 사이에 잘 끼는 질긴 음식을 드셨을 땐 업그레이드된 10단계 강한 수압으로 더 깔끔하게 음식물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와피캔디는 일반 핸디 구강 세정기 대비 용량이 50ml 더 커졌습니다. 따라서 일반 핸디 구강 세정기보다 긴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 보충에 대한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. 특히 일반 휴대용 구강 세정기의 절반 사이즈로 휴대가 더 편리합니다. 따라서 가방이나 캐리어에 넣고 다닐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와픽 콤보는 온 가족이 가정에서 와픽 휴대용은 가정은 물론 콘센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컴팩트한 사이즈의 와픽 캔디는 출장이나 여행 등 이동이 잦은 경우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강 관리가 가능합니다. 가방에 쏙 들어가는 구강 관리 필수품 와픽 캔디 구강 세정기를 사용해 보세요. likedme di influence im.eo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